안녕하세요. 마더텅 순수학 대표 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. 이번 문제는요. 2020년 10월 학평 과형 22번 문항입니다. 자, FX 함수가 주어졌을 때 F'E 값을 한번 구해봐라. 미분법 문제가 되는 거겠죠. 하지만 저 함수 지금 무슨 함수예요?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. 얘가 SINX 함수랑 그 다음에 누가? 3X-6이라는 함수가 뭐가 돼 있죠?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죠. 괜찮아요? 보세요. 얘를 쌤이 GX라고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얘를 HX라고 한번 둬볼게요. 그러면 지금 보시면 SIN3X-6이라는 얘기는 이 G 함수에서 G 함수에서 X자리에 3X-6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그쵸? 다시 얘기해서 저 FX라는 것은 G라는 함수에다가 X자리 대신에 누구를 갖다 집어넣은 거다? HX를 통째로 갖다 넣은 식이 되는 거구나. 합성 함수의 미분법을 물어보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다? 미분해주게 되면은 일단 크게 한번 미분을 해요. 크게 한번 미분을 하고 안에 들어갔었던 이 다항 함수를 한 번 더 모여주죠. 미분해서 곱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죠. 네. 그래서 우리 합성 함수 미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봤고요. 그럼 이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일단 SIN 크게 한번 미분한다. 그럼 COSIN 그대로 3X-6 이렇게 적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다항 함수를 한 번 더 미분. 그러면 3이 만들어지겠죠. 그쵸? 걔를 곱해주면 되겠구나. 이게 바로 누가 되겠다? 얘가 바로 F'X가 될 겁니다. 네. 문제에서는 F'2를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X자리에다가 이제 2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겠죠. 그럼 3 코사인 얘는 얼마죠? 6 빼기 6인 거니까 0. 코사인형 얼마? 1. 네.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3이 되겠구나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3명의 정답은 3명의 정답입니다. 3명의 정답은 3명의 정답입니다.